교체, 교체, 2명. 다 들어간 거 아니야? 우리가 코너킥 찬스인데요. 지금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김태둘 선수가 들어가고 이형택 선수가 나왔습니다. 제일 빨리 뛰는데, 오늘. 오늘 중에. 형, 오늘 중에 제일 빨리 뛰는데, 지금. 완장. 완장 차고 들어갈래? 아니요. 이거 완장. 채워줘. 오케이. 킥보드 바꿔주고 있죠? 그렇죠. 김요한 선수가 들어가네요. 김요한 들어가고 김동현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때문에 진근하게. 우리가 진짜 많이 늘었어. 코너킥, 세트 미스. 종원호가 올려줍니다. 뒤로 펀치. 키퍼 잘하네요. 골키퍼 잘하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올려줍니다. 이대훈 뒤로 갑니다. 뒤에, 뒤에. 지금은 안드로드 선수 터치하고 있어야지. 킥이 좋지 못했습니다. 터치아웃.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김태수 선수가 이형택 선수 대신 들어갔잖아요. 중앙 라인이 좀 수비 쪽에서 바뀌었거든요. 이거 좀 잘 적응해야겠어요. 그렇죠. 김태순이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번에 찔러줍니다. 안드레가 따라갑니다.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든든합니다, 안드레. 그렇죠, 터치아웃. 괜찮네요. 안중적인 게 좋죠. 오케이, 나이스. 태형이. 거다, 거다, 거다. 김태수 선수. 나아, 나아, 나아. 나아, 나아, 나아. 나아가다 보니까 조원이 코치한테 태클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태클이 약간. 개인적으로 한번 테클 수업 좀 하겠습니다. 다위질하는 것처럼 테클 했어요. 상대마셨지. 걸려야 된다, 장훈아. 김현우가 지나갑습니다. 박태환 됐어요. 이장군, 이장군 반대쪽 갑니다. 너무 급기 들어가면 안 되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장군, 박태환, 투톱이면 스피드맨에서는 너무 좋네요. 하나씩 잡아. 진철 빨리 와. 들어. 코너킥입니다. 조원우가 올려주고. 됐다, 됐다. 머리에만 안 맞았어도.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벤져스 다 왔어요! 뭐야? 폐범이 뛰는 거 안 하고 목으로만 하려고 그런다, 이제. 야, 너 어떻게 후반전에 한 번 더 공격을 안 나가요? 벤져스 파이팅! 엉겨라, 엉겨라. 잡았어, 파이팅! 몸으로 안 하고 목으로 하기 시작했어, 이제. 야, 시작하고 태범이랑 너랑 자리 바꿔. 네. 태범아! 태범아! 이리 와! 네? 바꿔, 준현이라는 거. 좀 이따가. 한 골 싸움으로 펼쳐지고 있는 두 팀의 대결. 잘 들어갔어. 이대훈, 이대훈 슛!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이 끝까지 따라가서 꺾어줍니다. 나이스, 대박! 코너킥입니다. 이대훈의 킥은 슛이었는데 박태환이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코너킥을 연결해 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박태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슈팅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지금 조원우 선수가 조금 킥이 길어요. 조원우 선수를 뒤로 좀 돌아뜨면서. 뒤로 하나 나가죠. 패딩이 안 돼도 경합해지는 겁니다. 키퍼 정면으로 봤습니다. 키퍼가 저 좁은 틈에서 잘 잡아내네요. 김승우 키퍼 수준 끝이에요. 미안, 미안, 미안.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미안, 미안, 미안. 김태술, 김태술 따라가죠. 김태술 따라가죠. 김태술 따라가죠. 김태술 따라가죠. 김태술 선수. 김태술 선수. 김태술 선수 너무 좋았습니다. 김태술 선수가 제대로 했어요, 이번에. 큰일 났다. 누구 편이야, 쟤? 고마워. 백으로 가는 말을 해. 됐어, 됐어. 아, 넣어야지. 김태술 선수. 김태술 선수. 김현의 큰 기럭지가 덕을 받고요.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뒤로 흘러갑니다, 헤딩. 클리어링 해야죠, 걷어냅니다. 반칙에서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태술 좋아요. 좋아, 좋아. 포즈 좀 가세요. 야야야야. 가운데, 가운데.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라인이 지금 새로 형성되면서 조금 불안합니다. 어깨에 잠깐 걸렸다가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왔어야 되는데. 지금 다리를 긁다가. 사랑이 쪼개. 어디야, 태범아? 어디긴 어디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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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왜 이러냐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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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 저... 아, 저... 됐어, 됐어. 태범아, 낚고 있다. 태범아, 지금 낚고 있어, 낚고 있어. 다행이죠. 부산은 아닌데. 네네. 놀랐어요, 놀랐어. 집중, 얼마 안 남았어. 한 골 더 더. 넘었다, 넘었다. 김현우입니다. 김현우, 김현우 시야가 좋아요. 죽어가야죠. 이대훈, 이대훈. 이대훈 좋아요. 어떻게든지. 오른쪽에 비었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비었어요. 올라가야죠. 반대쪽으로 깊숙하게. 김현우, 김현우. 김현우가 좋아요. 시야 좋아요, 김현우. 모태범. 둘이 뭐하는 건가요? 둘이 거기서 모르네요. 해봉. 너 지금 나 먹이는 거지? 야. 해봉. 이 정도면 반항인데, 너 지금? 먹이냐? 한 번의 킥이 들어갑니다. 오른호 지금 클리어링 해야 되고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꺾어주고.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슈팅 타이밍을 놓쳤어요. 10번의 이인지수 선수. 지금은 조원우 선수가 좀 확실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후반되면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남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잘 버텨야 됩니다. 1대0 합성하고 있는 어쩌다 벤져스. 이제 상대 팀의 파상공세입니다. 그래요. 이거 버티는 것도 힘이거든요, 사실. 지금 피닉스FC의 총공세거든요. 버틸 걸 알아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몸길에 또 부딪혔는데 43분에 이동현 선수하고. 누가 이렇게 넘어지면 옆에 김현우예요. 김현우 선수 부딪혔어요, 또. 김현우 인간 변기입니다. 변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야, 길구야. 길구야. 1대0 상황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소브 선수도. 프리킥. 이동현 선수입니다. 킥이 좋은 선수인데요, 이동현. 이동현이 올려줍니다. 2m 김현우. 2m 김현우. 내 키를 무시하지 마라. 2m 강동원. 잘생겼어요. 키가 너무 큰데. 키 덕을 좀 봤습니다. 이게 또 김현우 선수의 장점이죠. 김현우. 김현우. 김현우 선수 근처에 오면 다칩니다, 잘못되면. 세수령, 세수령. 그런데 뒤쪽으로 뺄 게 아니고 옆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받아주는 선수가 마땅치 않은 방향인데요. 김준현이 내려갔습니다. 전방으로 가야죠. 강실수. 다시 앞쪽으로 가야죠. 이동현아 가운데. 앞쪽으로 가야죠. 이대훈과 박태환. 박태환 침투합니다. 박태환 그러나 키퍼가 먼저 나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도 박태환과 지금 또 이대훈의 또 뭔가 콤비네이션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콤비네이션이 잘 맞으면 뛰거든요, 먼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약속된 게 많다는 거죠. 정규 시간이 이제 30초 정도 남았고요.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오늘 여러모로 의미 있는 날이니까.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태현이 괜찮으세요? 여기, 여기 누구야? 태현이, 태현이. 프리킥입니다. 주장 김익수 선수가 쳅니다. 김익수의 프리킥. 올라갑니다. 헤딩. 걷어냅니다. 가! 올려! 1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길게. 가만 봐, 가만 봐. 그냥 흘려내야죠, 흘려내야죠. 그렇죠. 마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터치아웃을 지켰습니다. 벤져스 1분 남았어, 1분! 라인 쪽으로 던져야 돼요. 그렇죠. 아니, 아니, 아무것도. 넘어진 분 옆에는 김현우입니다. 누가 넘어지면 옆에 보면 김현우가 있어요. 김현우예요. 김현우 걷어내고 있습니다. 길게 걷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수라 업, 업! 원우야, 원우야! 업! 자, 이제 우리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북 최고 상위팀을 상대로 잘 싸우고 있는 어쩌다 벤져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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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긴장의 끈을 두시면 안 됩니다. 갈 길이 바쁜 피닉스 FC. 이거 안 돼요. 뚫립니다, 뚫립니다. 끝까지 조심해야죠. 김현우 나옵니다, 김현우. 다행입니다.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안드레가 커버 잘했고요. 네, 네. 끝났습니다. 조심히 있을, 조심히 있을.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